나나 형님 방송 재미있어요 나나 형님 웃는 건 따라할 수 있겠는데 악료나 웃는 건 못 알아야겠다 나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아 내 말 아 야 무슨 소리가 되게 되네 소중하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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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수리아 끊어 마저 뭐 하는工作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물 끌어 가야겠다 물 낭비 하네 물 끄자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지 그럼 저자 왜 안놀래는거야? 이거..괜찮나? 잠시만요 잠깐 눈 감상 수순이들만 보상 자기야..왜..잠깐만잠깐만 왜 돌아? 깜짝이야 어?어?어?끝났다 어? 샤워 끊어봐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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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지니 오메 비둘는데 김경오면 나는 자기야 바지니 입었어? 뭐해 나나 형님 네 칸초님이랑 춘향님이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거에요? 존나 불편하겠다 이분이 칸초님 어머니 초면인데요 어디 처음 봤는데? 오늘 초면인데 초면이라서 막 더 말하기 어려울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사장일거 아니에요 사장님만 있으면 돼요 전 안 빠졌는데요? 사장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전 안 빠졌는데요? 나나 형한테 푹 빠져버렸지 역시 치명카파니 일 잘한다 일 잘한다 일 잘해 껍질 저녁 다녀옴 주님 저녁 주님 동생만 갔다 왔어 다행히 출근했니 유튜브가 어디에 써줄게 약속할게 오랜만에 찍어드리는 거 같아요 제가 제가 머협 오지게 때리고 3편 만들어 드릴게요 제 거를 폭로하는 건 아니죠? 만취해가지고 갑자기 김진우 저 새끼 이상한 새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나랑 사귄다 김진우 아이씨 젖어 진짜 손 넘지마 죄송 코레트랑 사귄다고 해주세요 코레트 이사 사실 그 비자 받는다고 요새 방송 안 한 거에요 현재 비자 안 나와가지고 아 일리 있네 일리 완전이지 응 미안하다 일리 완전 있네 네트는 여성팬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코레다 나왔네 아 시발 진짜 노잼이네 왜 니코로 왔어? 내 방으로 와 그냥 아 뭐라는 거야 아니 나나 형님 네 네트는 뒤에서 이불 쓰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방송 중이잖아요 아 방으로 싸움 해줬어요 방으로 싸움 해줬어요 방으로 싸움 해줬어요 아 그래? 아 이야 능력있네 너 것도 있어 그럼 나나 형님 방 하나 더 돼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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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다음 야 살려줄까? 춤추면 살려줄게 나 나나 형이야 주세요 벅이야 벅이야 죄송 죄송 어 여기 또 있다 갑시다 여기 여기 애기 있다 여기 애기 저? 아니 아니 뭐야 물 나와? 어머 나는 목욕신 어 어 여러분 눈 감으세요 벅 잠시만 돼 같이 아 비제 아니 사장님 제 혼내주세요 사장님 제 혼내달라고요? 제요 제 혼내주세요 아 제 혼내달라고? 제 혼내달라고 제 혼내달라고 뭐 산 바다 하나 둘 셋 해봐 나 해보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산 수고 다시 해봐 다시 딴거 해봐 알았어 알았어 어 뭘로 해볼까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짬뽕 수고 아 너 늦게 말인다 하하하하 아 오케이 그걸로 하자 그러면 겨울 여름 하나 둘 셋 겨울 아 이거 에잇 세계중에 하나 맞았는데 어른라고 한다고 한단, 이 스타일 아니냐 이거 세계중에 하나가 맞았는데 오른라고 한단, 아냐 와 사망금 때려친 지 몇 년인데 와 진짜 사망극 고수 뿡이님의 사망극 너무 기대네요 아 어떤 사망극으로 보여줄까 시작부터 설마 드르렁 드르렁으로 시작하진 않겠지? 조금 다른 시작이 있을 거야 오케이! 다들 모였다! 준비 시작! 못하겠어. 아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못하겠어. 부담감에 죽어버림. 큐빗이 에이 무사히 있어. 뭐야? 뭐라고요? 아 뭐야? 바이크 꺼져 있었네? 여기 6배. 여기 6배. 여기 6배. AR이에요? 네. 어 차빈이! 바닥에 M4있는데요? M4 드세요? 어? 여기 M4인데? 뭐야 이거? 그건 M4있군. 대박사건. 여기 M4가 말렴. 아기야 너 데리러 왔어! 자기가 더 달달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기가 얼른. 자기가 얼른 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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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타서 5만원은 하간에 노즐이지만 잘했어. 존버가 아니라 집 앞에서 3명, 4명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게 존버가 아니라 피가 없어서 거기 숨어있었던 거지. 존버는 키 먹었냐고. 즉 구석템 가서 기다리는 게 존버고. 난 어쩔 수 없이 기다린 거지 주변에 계속 애들이 돌아다니는데 핑계 그만 이번판 1등 하면 만원 그래 좋은가 있어 방종하고 돼지 등갈비틴 먹어야지 돼지 김치 등갈비틴 근데 우리 엄마가 진짜 똑똑한게 돼지를 그냥 안삼고 김치 에다가 싸서 삶아가지고 싸서 찜임을 만들어갖고 돼지를 한 마리 등갈비를 하나 먹으려면 꼭 김치를 하나 먹어야 돼서 좀 괴로워 돼지 등만 쓸어 먹으려고 했는데 꼭 김치를 풀어야 돼 김치에 싸져있어 꼭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 돼지만 못 빼먹어 차비씨 어디갔지? 나 여기 아이스하티 무 무 무 무 무 에이 감자 받는데요 에이 아 뭐래요 에이 총 다 없대요 에이 에이 짧아 짧아 짧단게 짧단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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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뭐야 이거 뭐야 에이 하하하하 왜 저거 좋아 하하하하 아 저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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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기네 어휴 편을 넘을 줄만 알지 이을 줄을 울라 뭐야? 저게 날 노리고 온건가? 그 친놈인가 저거? 어? 방금 뭔가 이었다 오 대박 저 제거 이시면 안되는데요 나 데이님? 이거 제거에요! 어? 이거 제거에요! 저쪽가서 하세요! 데이데이데이.. 그거 나 아닌데? 정균 나도.. 뭐야 씨 앞으로 가! 앞으로 가는데 뭐야 이거 왜 뒤로 가! 정인도 왜 저래? 내 거 왜 이래?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에 대한 게.. 내 거.. den..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런 부분에 나의ización Zeiten에 맞ре? 너.. 내 거.. 내 거.. 나..